그래 올라가야지 이게 바로 미국의 우상하는 모습이지 여러분들 쫓 필요 없습니다 매도 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존볼 하십시오 오늘도 가자 자 안녕하십니까 남아사면 물린다 tv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손을 댔다가 현재까지 피똥을 싸고 있는 남자 물린답니다 현재 마이너스 69.48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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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마이너스 80%에서 존볼하고 매수를 했더만은 마이너스 69.48까지 해보냈습니다 아하 다마 족갔네 진짜 자 벌써 양전에 도달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랑 비슷하게 마이너스 50% 마이너스 60% 마이너스 70% 이럴신 분도 있습니다 비중조절 실패로 인해서 자 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양전에 된다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자 특격규가 단계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애가 말했듯이 매도를 할까? 고민과 갈등이 있을텐데요 노노노노 무조건 홀딩 자 제롬 파월행께서 FOMC 회의 전까지는 기대감을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CPI 지수가 꺾이고 있고 어제 발표한 PPI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증시가 급등했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쫄게 만드는 이런 기사들이 나왔죠 러시아에서 미사일 쏴가지고 폴란드에 두방이 떨어졌다 자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오크라인에서 요격을 해가지고 그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졌다는 말이 있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하지만 불안간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런 요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쫄피는 전혀 없다 자 결국 미국은 올라간다 이게 패트입니다 저는 FOMCA 파울행님께서 입을 열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입을 열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CPI 지수가 떨어지고 PPI도 떨어지니까 금리 인상 0.5%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걸 또 입놀림이 또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때 약간의 현금 보였다가 만약에 입놀림이 잘 나왔다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다 그때 주가 올라간다 그때 따라 타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그 다음 매도타임은 빅테크 실적 시즌입니다 자 실적 시즌이 다가왔다 그럼 그 전날에 조금 소액으로 판매했다가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네 생각하면 그때 다시 물타게 합니다 그때부터는 저는 상승장이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에 실적이 잘 발표하잖아요 그 미국은 완전히 올라간다 보고 있습니다 뭐 경기 침척이 올 거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건 와봐야지 알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 투자자니까 주봉차 때문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깨디슬로 우물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 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바는 이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락장은 잘 버팁니다 어떻게든 정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장이 왔을 때는 손가락이 근질해가지고 잘 버티지 못합니다 그것만 조금 올라가면 바로 매도 때립니다 자 그러지 마십시오 충분하게 제가 양전되면 여러분들 큰 재벌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사인 줄 때까지 계속 계속 정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왜 레버리지 꽃밖에 3배짜리를 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나도 누구처럼 요 고점에서 일단 팔고 그러면 저점에서 다시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팔면 그때가 고점이 아니라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는 최저점입니다 여러분 자 아무도 예측이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꾼이 되지 말고 꾸준하게 존번만이 살 길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있잖아요 자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기고 있는 종목들 자 우리가 2년 3년만 버티면 충분하게 요정도까지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빅테크 종목 아닙니까 자 이만큼 얼마 쌉니까 월봉 차트에서 보십시오 정말 쌉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단타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장기적인 면도 봐야 한다 자 CWB 중국 종목이 역시 올라가고 있고요 중국 종목 진짜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계속 매수를 해줘야 한다 자 1봉 차트에서 조금 올라갔다 해가지고 뭐 매도를 칠 게 아니라 우리가 월봉 차트를 볼 듯이 중국이 올라가면 무섭게 올라가니까 요렇게 바닥을 기고 있대 이때 매수를 해야만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인버스는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버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FNGD 내가 인버스 타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가 인버스 타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와 마이너스 99% 이게 인버스입니다 여러분 단타꾼이니까 여기 바닥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겠지 자 요때 분위기는 틀립니다 여러분 요때는 CPI 지수가 확실히 안 떨어진 상태에서 왔다리 갔다리 헹구고 이 잘못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버스입니다 여러분 자 인버스는 타지 말자 제가 뭐랬습니까 롱이요 롱만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 수 있다 쇼타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한국 계좌인데요 얼마 남지 않았다 양전이 보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자 견디자 남아삼 물린다 견디자 자 오늘도 쪼필없다 작업을 하려면 분명히 급등할 거고요 마이너스 67%까지 회복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멘탈 다음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쇼 좀 부탁드립니다 같이 물리있는 철집게리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다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